랭키파이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송가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성별 및 연령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3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송가인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다양한 층의 관심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송가인에게 64%라는 높은 관심도를 보이며 특히 이 연령층에서 송가인의 인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송가인의 음악과 매력이 특정 세대에 특별한 울림을 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의 비율로 송가인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송가인의 매력이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한 성별에게 어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성별 간의 선호 차이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송가인에 대한 일관변화 추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 송가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가인의 인기가 어떠한 흐름을 타고 변화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빅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송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호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송가인 콘서트, 최근 활동, 팬카페, 노래, 김우중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검색어가 높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송가인과 관련된 트렌드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데 있어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송가인의 끊임없는 인기와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이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분석 결과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대중문화 내 위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송가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그녀의 향후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